오늘 좀 잘 치고 계십니까? 양파 공주 양파 진짜 너무 많이 했어 동대우는 왜 했니? 오비가 안 나요 거리도 오면 안 되는데 오비는 거리하고 상관없지요 좀 이따 쳐야 되겠죠? 저 차 가고 와 타늘 너무 좋네 진짜 그죠? 와 뒤에는 완전 그린 것 같다 가고싶어 가고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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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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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ни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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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기 먹었으면 첫 돌부터 양파도 안 나와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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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id ou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갈등이 생기면 좀 망한다고 봐야죠. 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. 나무를 보면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